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는 프로그램에서 건우나은이 두 아이를 보면서 또 무서워 사랑하는 점점TV 아니겠습니까? 궁금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혹시 국경을 넘어도 궁합을 볼 수가 있나요? 있지요 국경을 넘는 사람도 궁합은 볼 수 있어요 타고난 사국줄 팔자가 다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왜 우리 한국 사람들 요즘은 외국 분들하고 결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도 그 궁합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궁합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상 간의 합의가 좀 들려면 대화가 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상 간의 합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상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상 간의 합의 일단은 조상이 없는 자손은 없어요 한국 사람만 조상이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외국 분들도 서양이든 뭐 어디든 외국 분들도 조상님은 계시단 말이에요 선조가 다 있단 말이지 선조 없는 그러니까 조상 없는 자손은 없는데 그 어쨌든 우리가 우리 나은이 또 건후 요런 예쁜 아가들이 태어나기까지는 어쨌든 삼신에서 합의가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상 간의 합의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거든 뭐냐면 천신과 지신과 인신에서 도장이 꽝꽝꽝 치켜서 빛을 보는 이쁜 아가야가 태어나는 건데 일단 그 외국 분 쪽의 조상 그 다음에 한국 분의 조상에서 합의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애기아가 태어나거든 우리 이제 인신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장의 신에서도 합의가 들으셔야 자손 점지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근데 합의가 안 들지는 않아요 뭐 우리네처럼 언어가 안 통하구나 이런 건 아니거든 좋은 자식을 좀 얻으려면 응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물론 요즘은 사주팔자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제왕절개로 좋은 사주를 타고나는 자식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자식이 훨씬 좋아요 태어날 때 칼을 대놓고 태어나는 것 보다는 근데 어... 일단은 자기...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타고난 사주팔자에 자식운이 있는 팔자들이 있어 그쵸? 자식운이 좋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 나는 사주팔자에 자식운이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네들은 칠성행전에 좀 빌어내거나 혹은 삼신을 빌어내거나 해서 좀 자식의 사주가 부족함이 조금 없이 많은 복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또 빌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부모 자손간의 궁합이 좋아야 되는 것 같아 뭐냐면 우리 부모 자손간에도 띠에 맞춰서 월에 맞춰서 일에... 그러니까 연월 일시에 맞춰서 부모 자손간에도 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손간에 원진살, 상충살 뭐 이런 게 너무 많으면 사실은 자식이 태어나면서 부모를 치는 게 있고 아니면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서 자식을 조금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띠궁, 띠궁합을 조금 알고 만약에 아가 자손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면 그거를 맞춰서 예를 들면 내년에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원숭이띠야, 용띠야, 혹은 쥐띠야 내년은 쥐띠해 것, 아니 쥐년이잖아요 그 띠궁이면 우리가 띠궁으로는 일단 궁합이 좋게 태어나잖아요 살을 크게 잡진 않잖아 요런 식으로 좀 연도를 맞춰서 내가 언제쯤 임신을 해서 언제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 자손간에 궁합이 좋을까 라는 걸 조금 참고를 좀 하셔서 요즘은 좀 자손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잖아요 계획을 하잖아 그런 걸 계획하셔서 좀 낳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참여 계획을 좀 두신 분들은 좀 이제 이런 그렇지 전환에 와서 예, 점집에 와서 좀 점을 먼저 보고 사주를 넣어보고 언제쯤 아가를 낳으면 좋을까요? 음 부모 자손간, 우리하고 궁합이 좋은 아가 음 사주 팔자가 어떻게 타고나야 조금 더 발복되고 큰 자손이 될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오늘 건운 아우디를 통해서 되게 재미있는 무속의 세계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네 오늘 참 재밌었던 콘텐츠였고요 다음에는 더 신선한 콘텐츠로 선생님을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